2 dib OP 이스포츠 중심 봄 게임 인연과 함께하는 신한생 프로리그 2008 합season 2대 1하고 있습니다 김수연과 박성희의 대결 맵은 카테리나구요 팀 시간이 이기면 바로 경킥 끝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단비의 김승현 선수의 진영이에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습니다 박세정 선수, 붉은색 네 또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모두 프로리그에서 후기 시즌에만 우영찬께서 5번 연속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경기에서도 모두 박세정 선수가 경기를 따냈었단 말이에요 지금 김승현 선수는 프로리그 할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박세정 선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심지어 상대 전적까지 박세정이 앞서고 있네요 네 그렇죠 2대0을 앞서고 있는데 이번에 작년 후기부터 3번 연속에서 프로리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기록도 세우게 되네요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어머님도 지금 마음 언짢으실 겁니다 오늘 저녁은 화기에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베이 스타즈가 윤형태 선수와 팀플레이 상당히 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쉽게도 테란의 활약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은 테란의 맵들이 나가시는 맵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런데 테란이 지금까지 다섯 번 나가서 다섯 번 모두 졌습니다 네 그만큼 테란의 한 명 치고 나가는 선수가 있어 줘야 팀이 딱 이럴 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네 자 임진무계 테란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또 윤형태 혼자 있어도 안됩니다 프로듀스 팀플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김승현도 자기 자리를 좀 찾아둘 텐데요 자 이건 붉은색 박세정 투정이에요 프로리그 7연승 8연승 8연승 2전전입니다 자 각 팀별로 이렇게 상위권이 있는 팀들이 개인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에 연승자들이 있다는 게 아주 또 이번 시즌의 공통점입니다 이용호 선수 그렇고요 또 T1의 도재욱 선수 그렇고요 또 위미대의 박세정 선수가 그렇고요 또 위미대의 박세정이 엘리 turned off 훈훈해 뛰어들덩이 지금 일단 자신의 파일런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러쉬할까봐 지워놓은 것인데 상당히 좀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자원 채취를 조금 방해받는다 하더라도 미안해 방지하겠다는 김승현 선수의 판단이고 말씀하신 대로 팀에 연승자가 있게 되면 팀원들 역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뭘 해도 이기고 어떤 플레이 해도 이겨버리면 확실히 팀에서 기존의 선수들도 상승세를 딱 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떤 마인드가 좋구나 라는 분위기를 바로 위메이드 폭스에서는 박세정 선수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단간히 3연승, 4연승 선수만 더 좋은데 7연승이 막 나오고 이러면 말도 알죠 뭐 7연승이면 앞마당 시점은 좀 차이가 납니다 박세정은 이미 넥서스 3분의 1만들어졌어요 3분의 1만들어졌어요 3분의 1만들어졌어요 하하하하 사인, 아 그렇죠 뭐 뭐 못해드릴 이유가 없죠 아 빛나고 있어요 얼굴이 하하하하 얼굴이 얼굴이 예 그래도 이마도 좀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래도 아 저는 얼굴이 요즘에 마법을 시키시기 때문에 아 예 아 그리고 지금은 일단 역시 양 선수의 부담감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조금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상당히 좀 큽니다 박세정 선수는 뒷마당 가서 멀티 넥서스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을 시키고 예 비슷한 플레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박세정이 조금 더 좋게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유는 바로 자신감이고요 그럼요 하하튼 뭐라도 이렇게 하여튼 뭐 0.1점이라도 좋게 가야 돼요 그게 연수의 힘입니다 이 뒷마당 넥서스가 지연이 된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바로 박세정 선수는 뒷마당에 가스를 먼저 건설하면서 가스를 3개로만 풀업 1개를 더 1시킵니다 미네랄 반면에 김승현 선수는 본진 가스 미네랄 4개 넣어야 되죠 이 파일럿 때문에 자원차 지금 방해되죠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은 좀 불쾌한 그런 시작이에요 야 그리고 먼저 한번 변수를 던져요 뭐 질럭 4개 같죠? 자 수빈질이 가죠? 네 4개도 막 기다 막 들이대요 같은 질럭인데 5질럭을 보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하 그러네요 한 개만 살아서 뒷마당 지역에 가겠다는 건데 네 이런 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김승현 선수가 보고 싶은 데를 계속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위치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박세정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위치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9시에 위치한 박세정 선수는 풀업가 나오는 위치가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만 6시에 넥서스 같은 경우는 프로브가 나오는 지역이 미네랄 캐는 지역과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일부러 클릭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더군다나 매너 파일럿을 방지하기 위한 파일럿까지 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자꾸 넥서스 파일럿 꽁 지어버리니까 그냥 그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김승현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카트리나에서는 자원이 넘쳐나는 맵이고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상대방이 러쉬올때 막을만한 병력은 무난하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네 김승현 선수가 여기서 뭐 결정을 내려야겠죠 공격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무난하게 멀티하면서 지킬 것이냐 그냥 상대방 보면서 해야지라는 판단이 가장 좋지 않은 판단이에요 네 일단 지금은 김승현 선수가 옵저머가 나온 이후에 뭐 이후 추가 판단을 할 것 같네요 안전을 펼칠 수 있고 진짜 분위기가 제일 좋은 선수 상대로 운영으로 간다는 걸 맞춰간다는 거면 이건 효율이 떨어질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절적 100% 실력을 실전에서 발휘하는 박세용이에요 현재는요 자 김승현 그런 만큼 뭔가 말씀하신지 결제를 내려줘야 됩니다 어이 쟤 네 하하하하 귀엽죠 드라구니 박세용이 잘한다고 해서 저 드라구니 뭐 우리 사령관이 박세용이야 뭐 자기는 안 맞는 줄 아나 봐요 쟤는 쟤는 그대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세용이 잘하는 거지 쟤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겁없이 하하하하 네 좀 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정말 이게 바로 또 자신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드라구니 한계지만 그래도 뭐 맞더라도 상대방이 언덕 지역에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오는 그런 자신감의 차이가 확실하게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브로 갔을 때는 뭐 한 번씩만 맞으면 죽기 때문에 일단 가서 실드만 깎여서 들어오는 그런 드라구니였습니다 네 그럼요 어 나름대로 뭐 필요한 거 정찰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같은 동족전 네 일단 게이트웨이가 늘어나는 것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늦고 네 그렇지만 지키는 쪽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공격으로 정면을 뚫는다는 것은 밀어버린다는 것은 어 김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네요 네 네 자 카트리나맥 같은 경우는 일단 앞마당 지역 뭐 아니 뒷마당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요 앞마당 지역을 어느 선수가 가져가면서 그걸 수비하면서 가스 자원을 환산을 한 그런 유닛들의 한방 싸움이 중요한데요 결국 중장기전 어쩔 수 없이 강요되거든요 네 자 로보틱스 서포트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박세정은요 네 그리고 또 박세정 선수가 드라곤 한기로 잠시 염탐을 하고 예 무사 귀환을 했고요 네 일단 테크트리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일단 리버를 한번 섞어주면서 정면 지역을 한번 조합된 병력으로 병력으로 힘을 줄 것이고 예 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김승현 선수는 목적으로 보면서 하이템플러 결국 하이템플러가 나와서 안장적으로 가기만 하면 리버보다는 하이템플러가 확실하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타이밍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세정의 리버가 부드럽게 이제 또 그 다음 턴으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역할을 정면을 뚫을 수도 있을 테고 아직 하이템플러가 준비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템플러가 이제 컨트롤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9시에 박세정 선수는 6시 지역에서 견제당할 수 있는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드라곤 3개 정도는 항상 이렇게 수비해야 되는 강요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다수 병력은 리버 동반지 정면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리버 한 방 치고 정면을 미는 것이 조금 힘들겠네요 성격까지 빼놨고 그렇지만 그래도 리버가 이 지역에서 싸우는 것은 안되죠 정말 좋지 않고 지금 김승현 선수는 지금 이 위치만 고수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네 언덕 데미지 언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점에서만 싸워줘야 됩니다 자 리버로 그냥 가끔 툭툭 치면서 일단 박세정 선수가 리버를 보유함으로써 아무것도 안하면 손해가 됩니다 결국 하이템플러 보유하게 되면 저 리버들이 그렇게 많은 힘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찔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 김승현은 좋은 자리 잡습니다 위쪽 자 리버는 한 개 더 추가됐을 테고요 네 하이템플러 나오미가 동시에 가스 추가 멀티를 먼저 가져가게 되면 주도권을 확실하게 네 김승현을 잡는데 하이템플러 나오기 직전에 지금 리버 두 개가 섞인단 말이에요 그 전에 리버로 재미를 봐야 됩니다 하이템플러가 나오면 당연히 믿을 수 밖에 없어요 자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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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김승현 좋아요 김승현 잘 싸울 수 있대요 아 이거 조금 무리 같은데요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저 리버 리버 하나 잡아 와우 자 리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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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쳐있는대로 다진 몹쳐있는대로 와 우리의 에어 빼야죠 네 정형이라도 살려가야 됩니다 자 영루치자 남중이가 좆장돌짝하면 뒤톡프도 계속 쳐야네요 뒤톡프도 계속 쳐야네요 자 이렇게 되면 박세정 선수는 멀티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승현 선수는 멀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거에요 네 아 리버 두 개가 나름대로 믿음을 주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아 너무 안좋은 일처럼 고립됐었거든요 너무 자신감이 진하셨나요 박세정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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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도 건설하기 부담스럽거든요 바텀이야 지금 일단 연승행진에 거의 뭐 제동을 걸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럴때 있으면 심착하기에 자신 역시 엄덕지역을 이용해주는 플레이가 몇차례 나와줘야 됩니다 오히려 박세정이 갑니까? 시간도 끌면 안된다고 생각했나요? 정베스 한번 어림없습니다. 지금 안돼요 힘을 키워나가야되고 하이테플란을 역시 섞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병력도 흘려요 조기도 그냥 흘리게 되고요 지금 박세정 선수가 멀티가 없다는게 문제점이 되는겁니다 추후를 돌이 킬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멀티 없는거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넥서스 지어줬는데 언덕전 하이템플러와 그리고 자신이 리버있지않습니까? 리버한교바하이템플러로 어떻게든 견제위주로 경기를 해야지 일단 지금은 공격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격을 하게 되면 김승현 선수에게 무난하게 지고 무난하게 빌립니다 이기지 활성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공격은 견제 그리고 수비하려면 총수비 이렇게 해야합니다 박세정 역다크가 역다크로 추가 멀티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겠다는 지금 의도죠 규모 덩어리 김승현의 전진부대 덩어리가 꽤 되요 하이템플러 아 사이러스 야 김승현이 그렇죠 상대편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씨앗을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때 위치도 한단에 6시거나 7시 견제 깔끔하게 빌려야죠 6시에서 갈수 있는겁니다 네 야 맞견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스타팅 포인트 6시 지역이 더 유리해요 견제하기에는 아무래도 바로 동선이 가까운 쪽에 7시 멀티가 있는데 반면에 박세전 선수는 본진까지 가는 길에 거쳐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김승현 한번 견제 준 다음에 대규모 병력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가고요 제2멀티 활성화 정도가 달라 하이템 플러가 필요하죠 하이템 플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기 리버가 두기기 때문에 하이템 플러가 있으면 저희 하이템으로 왔어요 리버 위로! 리버 위로! 리버 위로! 한 번 더! 리버! 박세전 선수는 하이템 플러가 있습니다 다 싸울수록 왜 안나가나요? 안 나왔어요! 이쪽은 준비가 안 좋나요? 자신만 얻어맞고 있습니다 졸렸어요 영성기는 이 다음 방어는 다시 구성을 해야 돼요 지나고 데미지를 만지셨어요 자 이제 앞뒤로 옵니다 앞뒤로 아래쪽에서도 병력 한부대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앞뒤로 고림댔스 이벤트 고림댔스 제2멀티 깨지면 끝난 것과 다름없이 이겼는데요 그렇습니다 첫번째 첫번째 구조로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2번의 팀을 지키면 못 이겨요 지켰어야 돼요 한빛이 결국은 치열한 선수 써버리고 있는 것도 연승의 박세전을 김승현이 꺾고 데이터는 김승현이 거의 지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세전 선수가 상대전 선수가 2대0를 앞서고 있었는데 7연승 여기서 마감이 되나요 예 승리의 넥서스입니다 예 이제 못생겨 혹시량이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제 경기는 끝났다라는 예 판단을 김승현 선수가 하고 있겠네요 네 자 이제 여기 병력 다치 뽑습니다 수위 병력이 초라합니다 박다 박세정 그리고 이쪽 뭐 김승현은 뭐 신났죠 셔틀동반 오랜 시간 걸 필요가 없는데 지금 끝내야 돼요 예 자신에게 많이 이겼던 선수라서 예 사실 경기전에 많이 긴장했을 텐데 네 경기에서 침착하게 네 경기는 확실하게 입고 있습니다 시우진 아아 이게 잔익의 승부의 세계에요 어떻게 온갖 데이터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한빛단이 깊이기 때문에 한빛이 리메이드를 그리고 박세정을 잡아 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영등을 날려서 그랬나요 드라곤 한기 뭐 이런 것까지 흘리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센스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네 야 김승현은 기분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암패도 끊고 팀에게 짜리딜이팅까지 하게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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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끝까지 오늘 스페인들께 인사를 드디어 올라오는 유메이저슨. 야, 진짜 아까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패에 오는 진짜 하윽건 한빛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잡으면서 인인을 노래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유메이저 포스킹 분위기가 최근에 가장 좋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의외 유경을 한빛 사이에 구원해 해물어주고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빛 사이에서, 야, 진짜 예전에 통합 우승됐고 많은 우승 경험이 있는 한빛입니다만 이 1승, 아, 이 1승, 그 우승에 진짜 더운 걸 얼마나 이, 뭐, 매각이니, 뭐, 팀 운영에 어떤 보도로 간 다음에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1등, 최선 득권 팀에게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이긴 상대가 윈레이드 훅스라는 게 더 한빛 스타에게는 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에이스 유령태가 이겨졌죠. 그리고, 팀플레이에 맞던 신정빈 프로퍼스트로 종교가 바꿔서 이겨졌죠. 그리고, 신혜 김승환이 실전 전, 시랜트에 맞던 걸 보셨다고 하면은, 이야, 누가 한빛을 만만하게 보냈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팀플레이 확신하죠. 게다가 유령태가는 최고의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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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 선수 이렇게 김승환 선수처럼 한두 명씩 더욱 이렇게 일어나주면 다른 팀 한빛 스타즈 만나면 겁나죠. 네, 아, 첫 번째 첫, 진짜 이 어려운 여건, 경기에 맞듯이, 선수단이 단결하고, 뭉쳐서, 승선과, 아, 정말 이기기임던, 완벽한 개인전 카드, 박성균, 이훈련, 박세정으로 이어지는, 승조 7,80%대의 개인전, 승선과, 아니다 경기기임던,